하하하하 조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억울하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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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거라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놈은 저작권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화목 이름으로 할 것이야 이행시를 어찌 안웃길 수 있단 말이오 나 안웃기는 거 진짜 못하는데 전하 화목 이름으로 어떻게 안웃길 수가 있습니까 시끄럽다 이보게 영의정 네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제가 가정으로 해보겠사옵니다 가정이라 조선왕 가 가만 이게 무슨 냄새지 정 정수리 냄새 정수리 냄새 내 여지껏 본 반응 중에 최고로 안웃겼어 아주 대단한 자여 안웃긴 자여 자 고개를 드시오 이게 편해요 아 그래요 자 봤느냐 이리 하면 될 것이다 거기 너부터 해보거라 넌 국어로 할 것이야 알겠죠 준비됐느냐 국 국물이 어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저자가 웃긴 자다 쳐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밤이 준비를 해와서 웃겨 시끄럽다 뭐만 해도 웃기는 자였구나 자 가운데 너는 1어로 해보거라 예 예 1어는 어 어리가또고자이마스 이자도 웃긴 자다 쳐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밤이 1번으로 웃겨 자 표정이 왜 그러느냐 아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엔 네 차례다 너는 불어로 해보거라 불 불어는 어 어 샹젤리즈 어 샹젤리즈 잠깐 뭐 좀 애매하지 않소 자 웃긴 자도 아니고 언어로 한번 더 주시오 언어라 저 단어 언 언 언 어 아메리카노 나왔잖아 그냥 아까가 난 것 같다 그냥 쳐줘라 쳐줘라 아이고 어부라운다 아이고 어부라운다 아주 노력이 가상하다 아 근데 대체 주동자가 누구란 말이오 저라 주동자는 저작권에서 노래개사로 웃음을 줬다 노래개사라 좋다 노래개사를 해보거라 단 진지하고 안웃기게 해산물을 이용해서 말이다 해산물 해산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안 웃길 수가 있습니까 너라면 가능할 것 같다 자 가운데 네 놈부터 해보거라 예 저는 이승철의 소녀시대 해보겠습니다 좋다 그 가창력 말고 그 가사 위주로 들어주십시오 뭔가 자신 없어 보인다 어리다고 놀래미 말아요 수줍어서 말미잘 못하고 아 이 자가 안웃긴 자였던 것 같소 내 너를 살려주겠다 나가서 훈장을 받도록 해라 축하드려 축하한다 말미잘 웃긴데 말미잘이 웃겼다고 자 니가 해보거라 저는 인수리씨의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산물을 넣어서 난 주 꿈이 있어요 주 꿈입니다요 이것도 좀 매매하긴 한데 뭐 더 있느냐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자미는 됐어 그걸로 조개조개 내 너를 오해했었다 널 살려주도록 하겠다 들어가 봐라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? 우리 갈치 놀아요 우리 갈치 놀 개불개불개불이 노래를 안 초라 내가 추궁자다 우와 내가 추궁자다